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우클 극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고 기이한 사건이나 이야기 그리고 관심있는 주제 등을 골라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주 에피소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직업 10가지입니다. 첫번째로 구토물수거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연회장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소를 채워 넣은 겨울잠쥐를 벌꿀에 발라 양비비씨를 곁들여 먹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한 코스의 요리가 끝날 때마다 다음 코스를 위해 배를 꺼지게 하려는 것이겠죠. 적당한 곳에 배치해놓은 대야에 개우거나 그나마도 귀찮으면 그냥 바닥에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손님이 누워있는 침대식 의자 밑을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구토물수거인이었습니다. 시칠리섬 팔레르모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와 스테이크 로마 특유의 생선을 발효시킨 양념 그리고 반쯤 소화된 겨울잠쥐가 뒤범벅되어 역한 냄새를 풍기는 구토물을 닦는 것은 정말 구역질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연회석에 앉은 자리에서 용변을 보는 귀족도 있었는데 연회를 주관하는 귀족은 오히려 그 행동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닦고 치우는 것이 노예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연회가 끝난 한밤중이 되어서도 기름기 많은 구운 겨울잠쥐의 얼룩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금제 식기류를 북북 문질러 닦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갑옷 담당 종자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기사의 시대였습니다. 기사는 부기와 영광을 누리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일을 하는 중세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갑옷을 담당하는 일은 시종이 맡았습니다. 갑옷을 담당하는 시종은 기사 계급에서도 가장 낮은 수습기사였고 그들은 모두 무보수로 일하는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갑옷 담당 종자의 삶은 한마디로 똥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짧은 격전, 포도주 한 잔과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는 짧은 휴식, 다시 격전. 이것이 당시 전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용변이 급해도 그냥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24가지의 장구로 이루어진 무게가 28kg이나 나가는 갑옷은 한 번 입으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벗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세에는 대부분의 전투가 여름에 이루어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하니 물을 마셔야지 초변과 대변은 볼 수도 없지. 갑옷 안에 그냥 퍼질러 쌀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군요. 종자는 전장에서 돌아온 기사에 악취투성이 갑옷을 벗기고 기운이 나도록 포도주 한 잔을 기사에게 제공한 다음, 다음 날 출전을 대비해 갑옷을 깨끗하게 손질해 놓아야 했습니다. 주인의 싸지른 지 너무 오래되어 범벅이 된 똥오줌을 치워야 했는데 물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종자는 모래와 식초, 약간의 오줌을 섞어 만든 혼합물로 갑옷을 문질러 닦았다고 합니다. 종자는 주인의 갑옷을 손질하고, 심부름을 하고, 갑옷을 벗기고, 갑옷을 입히고, 기사가 탈마를 싸움터 부근까지 끌고 가야 했는데, 거기에다가 식사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막에 설치와 철거를 했고, 밤에는 주인의 침대 부근 맨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도 언제라도 부르면, 일어나기 위해서 한눈은 뜨고 자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해서, 경험을 쌓고, 주인에게서 각종 무술과 예법 등을 배워, 어느 정도 재구시를 할 수 있게 되면, 똥오줌과 함께 고생하던 어린 소년은 어엿한 기사가 됩니다. 하지만 부기와 명예가 보장되는 기사가 되기도 전에, 열의 아홉은 내장을 몸 밖에 드러낸 채 싸움터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여자마법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대부분의 마을에 약재나 민간요법에 통달한 여자마법사가 한 명씩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의사와 약사, 그리고 무속인을 겸했다고 하는군요. 14세기의 창궐한 흑사병으로, 유럽 총인구의 30에서 6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따랐고, 모두 자신의 몸에 어떤 낯선 병의 징후가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돌봐줄 치유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여자마법사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만큼이나 궁핍하게 살며, 돈이 아니라 농민들이 주는 현모를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자마법사가 열악한 직업인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약재 마련의 어려움과 이 일이 지닌 위험한 성격이 이들을 최악의 직업 종사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약을 살 수 없었던 마법사는 주변에서 천연재료를 구해 약을 지었습니다. 매미와 같은 선충이나 벌레, 동물시체 조각, 그리고 동물의 똥이 그 재료였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출혈상처에는 돼지가 방금 눈 따끈한 똥을 발랐습니다. 황달에는 양의 똥을 맥주에 타서 하룻밤 묵혔다가 마시게 했습니다. 천연도 흉터를 없앨 때는 양의 똥을 포도주에 타서 하룻밤 묵혔다가 마시게 했습니다. 통풍에는 비둘기 똥으로 만든 고약을 붙였습니다. 유방에 괴양이 생기거나 대머리 증세에는 그곳에 거위똥을 발랐습니다. 난청에는 잿빛 선충을 말똥에 버무려 섞인 것을 양쪽 귀에 집어넣었습니다. 치통에는 고양이 귀를 빠아 사흘간 이빨에 붙여두게 했습니다. 교회 쪽에서 볼 때, 여자 마법사의 이상한 민간 요법 치료 행위는 어딘가 사교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알고도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가톨릭 교회 당국이 유럽사회 교육체계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자, 교회는 여자 마법사의 치료 행위를 사악한 흑마술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484년, 교황 이노센트 8세는 흑마술을 마침내 이단이라고 선언했고, 교황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여자 마법사가 마녀 혐의를 받고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에 대해, 2003년 교황청은 과거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인류에게 저지른 각종 잘못을 최초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때 마녀사냥에 대한 잘못도 인정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톨릭의 이름으로 사죄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형집행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사형집행인은 여러모로 최악의 직업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하는,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무서운 모습, 직업에 수반된 최하층이라는 신분, 같은 인간의 목숨을 끊음으로 생기는 정신적인 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 사형집행은 누구나 꺼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도끼로 목을 베는 참수는 사형집행인이 해야 할 임무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신속하게 처형이 진행되는 참수형은 귀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은 대부분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 중에서도 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복사범은 목을 매달고 창자를 드러낸 후, 사등분을 하는 끔찍한 형벌로 다스려졌습니다. 교수는 섬뜩한 작업이었습니다. 사형수는 말이 끄는 운반구에 실려 교수대로 끌려갔습니다. 교수대 위에는 사형집행인의 조수가 있었습니다. 조수는 죄수의 옷을 벗겨 교수대에 오르게 한 뒤, 밧줄을 늘어뜨려 사형수의 목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인이 교수대 사닥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당시는 현대의 교수형 방식과 달리 올가미가 목이 부러지게끔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눈이 튀어나오고 발을 버둥거리며 온갖 배설물을 쏟아내는 치욕스러운 상태가 사형수에게 30여 분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군요. 사형집행인의 의식용 두건은 익명성을 보장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집행인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목숨을 내놓는 대신 이 직업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반역자의 머리는 영국의 경우에는 런던 브리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보기를 기다리던 새들이 사형수의 머리를 다 쪼아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집행인은 머리를 전시하기 전에 커민씨와 소금을 넣은 커다란 솥에 잘린 사형수의 머리를 놓고 살짝 익혔다고 합니다. 커민씨의 냄새를 새들이 싫어했다고 하는군요. 때로 브리지에 달린 살짝 익힌 머리가 2주일이 지났어도 생전의 모습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집행인에게는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사형집행인 대부분이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로 흑사병 매장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과 지중해연안에서는 흑사병이 계속해서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665년에는 영국의 대규모의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런던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어 불과 몇 달 사이에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됩니다. 남은 시민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시체들을 신속하게 매장해야만 했습니다. 흑사병 매장인은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 중에서 모집되었습니다. 매장은 전염이 우려되어 친지들의 참석도 허용되지 않은 채 한밤중에 은밀하게 치러졌습니다. 매장인은 마차 대신 해먹과 비슷하게 생긴 캠퍼스 슬링에 끔찍하게 손상된 시신을 담아서 날랐습니다. 묘지가 가득 찼기 때문에 거대한 구덩이를 파서 희생자들을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군요. 흑사병 매장인은 감염된 공기를 막으려고 담배를 마고 피워댔습니다. 당실 언던 사람들은 담배가 흑사병에 감염을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반 대중이 판단하기에는 흑사병 매장인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매장인 자신들도 붉은색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시민에게 병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묘지 안에 세워진 오두막에 고립된 채 살도록 강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흑사병을 없앤 것은 빵 제조업자와 당시 런던의 목적 건물이었습니다. 1666년 9월 2일 왕실에 빵을 납품하던 가게 푸딩레인에서 부주의로 우연히 시작된 불길은 때마침 불어닥친 거센 동풍으로 유례없는 대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 화재는 런던을 숙대밭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흑사병의 원흉인 쥐떼까지 몰아내므로써 대역병을 종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번주는 구토물 수거인 가부 땅당 종자, 여자 마법사, 사형 집행인 그리고 흑사병 매장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주는 여자 생선 장수, 바이올린 연 제조인 시체도 골꾼 카스트라토 그리고 무두장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 올리겠습니다. 겨울잠쥐는 겨울에 동면하는 식용 설치류로써 작은 다람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선춤은 매미 등의 선형 동물입니다. 팔레르모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 있는 도시입니다. 커미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작고 가느다란 1년생 풀입니다. 무두질은 가죽을 부드러운 피역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참고문원 및 자료 소개 올리겠습니다. 토니 로빈슨과 데이비드 월콕이 짓고 신두석이 옮긴 불량직업자 녹사와 더 리스토마니악스가 였고 이경희가 옮긴 더 그래픽북을 참고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14세기 구토사파, 구토하는 사람을 그린 1681년 그림, 갑옷 그림과 사진, 겨울잠쥐 사진, 흑사병 관련 사진, 바이올린 관련 사진과 그림을 참고했습니다. 이집트 네페로호테프의 벽화, 루벤투스 그림 트리말카오의 연예, 장천석 그림 생선장수, 신윤복 그림 어물행상, 김홍도 그림 행상, 김재철 사진 제주해녀, 그리고 2010년 영화 버크앤헤어도 참고했습니다. 소우쿨극장입니다. 다음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